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공공주택특별법을 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두 개 나오는데, 이것도 나올 부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표준 80페이지에 공공주택에 관한 용어에 대한 이해, 한 문제가 뜰 겁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공공주택, 공공임대를 위주로만 보십시오. 자, 공공을 위한 목적에서 주택을 이제 건설해서 이것을 분양을 해서 또 임대를 해서 서민들의 주구 안대관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주택을 가지고 분양사업, 임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경우도 보시면 공공목적의 임대나 분양을 위해서 준주택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공공중주택이라 부르는 것이 또 당당합니다. 이때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도 물론 될 수 있고, 또 여기 포함되는 각종 어떤 기숙사 이것도 가능하고요. 공공에서는요. 자, 보시면 저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것도 가능하고, 또 네 번째 노인복교주택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타 끝들은 말입니다. 주동면적이 85조 미터 이하 이것만 갖추면 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5조 미터 이하 어떤 뿐 아니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입식 부엌 기능과 욕실, 화장실 등의 어떤 독립적인 주구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같이 갖추어서 임대, 돈, 임대 사업을 한다. 이게 주로 임대에서 쓰지, 그것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추고 임대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에. 오른편에 보시면 81페이지 보시면 공공중주택에서 이것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요, 이 목적은 가능하지만 1인 가구의 최소 조 면적 해서 14조 미터 이상 면적이 나오기를 또 요구한다 등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의 분류, 왼쪽에 보면 나와 있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구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질문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어제 크게 6가지가 있다, 이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영구,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세 번째는요, 행복은 주택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또 네 번째 보시면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5번째, 5번을 보시면 분양전환해줄 목적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번째 보시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한다 해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존 주택을 임차를 하는데 전세방식으로 임차해서 전전세, 전대치인 형태의 임대가 있다. 총 7개의 임대가 나옵니다. 반드시 목적을 보여주세요. 이쪽 영구임대를 위해서 국가에 재정, 들려온 가느라 기금은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목적, 그 다음에 50년 이상 임대한다라는 증표를 기여가지고요. 국민 같은 경우는 재정 또는 기금이 다 투입이 되어서 건설 또는 매입하는데 이것은 30년 이상 장기간 서민 안전을 위해서 임대신당합니다. 행복을 보시면 재정, 기금이 다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젊은 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하는데 이것 또 30년 이상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임대업가 주어집니다. 장기전세는 보시면 이것도 재정기금 투입되어서 취적, 건설 또는 매입을 다 하는데 이것은요. 임대료가 월임대료가 없어. 월임대료가 없이 임대보증금 행태죠. 전세계약 방식, 전세계약 방식으로 장기간 임대하는데 이것은 20년 이상 임대한다. 대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일정기간 동안에 일단 먼저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소유권으로 분양 전환해주는 목적의 임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보통 5년 또는 10년입니다. 임대한 다음에 원할 때는 소유권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의미의 할부주택 비슷한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기존 주택에 매입됩니다. 이것은 기존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합니다. 매입할 때 각종 어떤 재정이나 기금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급자 등의 어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간 임대를 한다. 이렇게 보면 공공목적에서 임대를 한다. 매입해서 임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전세는요. 기존 주택을 역시 재정기금 투입되어서 이것은 임차합니다.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차를 한 다음에 어떤 전대하는 형태의 임대를 말한다. 임차해서 전전세, 전전세 친다라는 의미가 딱 되어있죠. 그래서 반드시 신문에 뜰거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공공분양. 이 공공분양은 이것은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만 가능하다. 큰 평소가 나올 수 없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85 이하 앞에 이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잠깐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3번이죠. 이런 식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임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또 분양을 위해서 건설, 건설해서 분양 또는 임대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매입해서 이제 분양, 임대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매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는 이렇게 건설과 매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상, 4번상에도 중요합니다. 공공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탄생이 되어지나 바로 공공주택 중심으로 건설되어지나 바로 공공주택 지구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과거에 보시면 보금자리, 주택지구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대한 장소가 나올 것이고, 여기도 각종 공원 또 설치하고, 기반시설, 도로, 학교 등을 다 설치를 쫙쫙 합니다. 그리고 주택 외, 주택 외 시설도 나옵니다. 상가 등도 당연히 나오겠죠. 나옵니다. 또 대부분 다 또 주택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일반적인 민간 분양 아파트도 여기서 등장이 됩니다. 또 공공도 여기서 나온다 보면 됩니다. 공공주택,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도 물론 중심이 되어서 등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체 주택들 가운데에서 공공목적은요. 50% 이상 최소한 되게 하라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배분할 때 보시면 50% 이상 최소한 할당을 받은 다음에 공공임대목적이 보시면 35% 이상이 되게 하고 공공분양, 그것은 25%까지 이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주택 가운데서 민간 또 나오지만 공공목적의 주택이 반 이상 차지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공공분양이 이제 25% 이하 공공임대는 35% 이상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5번입니다. 분양 전환, 분양 전환 이것은 무엇이냐고 또 참 자주 나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전부 다 공공주택 사업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들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면 매각하면 일치해 다 분양 전환이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임창이나 제3자 또 포함되는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면 일치해 다 분양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용어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2번 상 보이죠.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은요. 보시면 주거중앙학계획이란 다른 법에 있는 그 계획을 세울 때 공공주택상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해서 바로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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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로 해서 세우더랍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의 주거중앙학계획을 연계해가지고 5년마다 수립한다랍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주거중앙학계획과에 맞춰가지고 5년마다 5년 5년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세운다. 문장 통째로 따라와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3번상 지원의 관상도 일부 지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요. 일단 1번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은 매년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자금들을 세입이 아니고 세출 예산에 반영하라. 한 번 있습니다. 보시고요. 2번상 보시면 국가나 지방 행정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이죠. 민간임대법은 주거지원 대상자 이법은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고 부르는데 필로계층의 주관지원에서 공공주택 건설 취득 관리 관련된 국세나 각종 지방세계층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또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 또 공개혁과 준중부 기관들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에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라는 지원을 또 해준다. 그것도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4번에 2번 보이시죠.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구가 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에 있는 사항들을 먼저 적용하는데 이 법에 있는 상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택법, 건축법과 주택인배사법을 적용한다. 이것도 딱 위와주세요.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또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공공주택 지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공공주택 지구라는 장소를 결정해서 각종 어떤 지원을 참 많이 해주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장소에 필요할 때 지식 비용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서울협의 왕숙지구다. 뭐 타해서 많은 장소에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입니다. 이것은요.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지 시도 등은 할 수 있고 장관만이 정할 수 있다. 원칙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소 지정하면 발표합니다. 발표가 딱 되어지면요. 이쪽 지역에 바로 이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이 사업은요. 이 모든 앞으로 곧 뒤에 나올 곧 뒤날 모든 시행자들한테 강제 토지 수용권을 막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서 이때부터 수용권이 발생한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지역이 도시 지역이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도 포함되고 또 역시 이 경우도 지구 단위 구역 결정에 딱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된다 등의 의미 있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장소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가 누구냐 해서 시행자인데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죠. 공공주택사업자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한테 시행권을 많이 줍니다. 주로 보시면 토지공세가 주로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들이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공공주택지구개발계획에서 지구계획 이것을 또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립한 적은 다시 계획을 성인도 받는데 이 성인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한다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시행자가 되어진 공공사업자들이 구역 지정을 해줬는데 이때부터 1년이 되어도 이 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요. 이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를 정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또 성인 딱 되어지면 이와 맞게 사업에 착수가 필요합니다. 빨리 빨리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착수가 필요한데 성인해주면 2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수를 못하고 있다랍니다. 그럼 이 경우도 다른 사업자 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한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면 1년 안에 계획의 승인 신청이 필요하다. 못하면 사업자가 바꾼다. 또 계획의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다. 착수를 못한다. 2년 되어서 못한다. 사업자가 바꾼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1번 딱 되어있죠. 그리고 또 2번 보시면 이 사업자, 이 공공주 사업자들이 해달라 이렇게 지정 제안을 해서 또 많이 하기도 한다. 지정 제안을 할 수가 있다. 등 또 그게 나와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3입니다. 3번 3. 이 장소 정할 때 보시면 고시하기에 앞서가지고 다른 계획과 협의합니다. 협의도 하고 심의해서 발표 이렇게 고시합니다. 고시하는데요. 이 심의할 때는 대부분 다 도시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 위에다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원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단축을 좀 빨리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심의하는데 해당 그 장소가 어딨냐. 주거지역이라는 어떤 주택 중심 장소 안에서 면적의 10만 조미터 이하가 된다랍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기부가 작기 때문에 이 심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해서 심의를 안 할 수 있다. 한 번 딱 보입니다. 또 보시면 그 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딱 되어있죠. 지우십시오. 10만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다 10, 10, 1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0 제곱킬로미터. 10만 이상, X 하시고요. 10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 이것은 일반적인 도시 계획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정치인들 집단, 바로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의 심의 통해서 장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10만 제곱미터인데 거기 오타입니다. 오타 10만 제곱미터 지우시고 10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아주 가로 세로 가로 1킬로 세로 10킬로 거대한 장소죠. 이런 장소에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통해서 이것을 확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 아직 일반적인 도시 계획의 심의를 안 거치고 또 10만이 안되면 도계의 심의도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큰 2번 보시면 이런 장소를 결정했다가 또 사업을 어떤 이유로 완성이 되어서 또 지연이 되어서 이 주택지구를 해제합니다. 해제, 보류한다.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 딱 된다는 거 할 때는요. 이쪽에 난개발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장소는요.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특별히 관리해보자 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해당 장소를 이제 어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란 계획을 딱 세워서 여기에 중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절차가 된다.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내용이 또 이어서 지금 이번에 1번 상과 그 다음에 2번 상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상 보시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 지원센터라는데 이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그 보시면 시, 도지사 또는 시, 군부층에서 이것을 설치하더라까지도 체크를 또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십니다. 자 그러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뜨는데요. 보시면 아까 있었죠. 1번 보시면 이 지구지증을 제안을 한 자한테 우선적인 시행권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아까 있습니다. 주택지구지증을 고시했는데 이때부터 1년 되어도 지구계획에 승인 신청을 못하면 사업자를 바꾼다고 했었죠. 그것이 나오고요. 또 지구계획에 승인 딱 되었다. 그런데 착수를 잃는데도 못하면 또 사업자를 또 바꾼다. 두 번에 걸쳐서 사업자를 바꾸어서 사업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죠.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2번과 3번 별표하시고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자 3번은 큰 사업은 공공주택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앞서 사업자 승인하면 대부분 다 시, 도시사업자 승인받는데 공공주택사업은 전부 다 국정한테 승인받더라. 이런 것이 또 3번에 1번의 본문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항은 통과하시고 2번에 1번 통과하시고 2번에 2번입니다. 저희가 보신 기준에 이걸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요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요 주택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을 위해서 매입하는데 단독에 있는 동료들 단독주택 순수한 단독주택 통체로 매입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중주택을 매입해서 방실공간 또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가구를 통체로 매입해서 가구생활을 하시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세대 몇 개 매입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는 한동을 다 매입을 못하니까 요 안에 세대 몇 개를 매입해서 임대를 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공동주택일 때 매입 대상 그 주택규모가 또 제한됩니다. 그래서 85조각미터 이하이 바로 국민주택규모의 어떤 범위 내에서만 매입 가능하다. 그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그게 보이시죠.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기 보시면 5번상입니다. 왼쪽에 5번상. 기존 주택을 임차 전세 방식으로 임차에 사는 부로 전세 임대 갖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 대상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전부 다 보시면 조종 85조각미터 이하만 임대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또 예외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첫 번째 보시면 5명 이상 사는 어떤 가구, 큰 어떤 식구가 많은 가구를 위해서 큰 평소가 필요하다. 또 요 미성년자녀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다. 태아도 포함한다. 태아도 포함합니다. 요 두 분은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큰 평소 임대도 가능하다.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큰 평소 임대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렇게는 큰 평소도 가능하네요.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상 보시면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어떤 확보 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본부를 둔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상 갑니다.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딱 보이죠. 1번 딱 보시면요.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할 때 다 법으로 정하는 것이 원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면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한테 우선적인 기회 공급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가보시면 큰 입원상도 중요하죠. 공공주택의 운영관리상도 중요합니다. 첫번째 1번 보시면 공공주택의 임대조건은 처음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임대조건이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임대조건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한 상입니다. 임대조건이 여러분 조건. 임대조건을 하면 첫번째 보시면 일단은 임차인의 선정 문제가 등장합니다. 두번째 보시면 임차인한테 받는 임대료의 결정이 또 등장을 한다. 이게 또 두가지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는 말입니다. 임차인 선정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에서 각종 어떤 요건을 부여합니다. 집이 없을 것이고 소득의 자금은 더 주로 법적이 됩니다. 일단 그만하시고 가면 되는데 임대료는 임대료의 결정입니다. 이때 최초로 받는 공공임대에서의 임대료입니다. 이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발표한다. 무엇을 표준임대료라고 하는 것을 매년 그것을 정해서 고시를 하면 그것을 넘을 수 없다. 거기에서만 딱 금액을 결정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표준임대료의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무엇이냐니까 첫번째 보면 공공임대도 규모가 큰 85호를 초과하는 임대가 나올 수 있다. 초과임대도 드릴 때 그렇다랍니다. 두번째 보니까 자 우리 임대료 하면 이 속에 보시면 월임대료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있고 임대보증금을 합한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장기전세, 장기전세주택은요. 임대료가 월임대료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전세계가 아니라 전세, 전세계가니까 전세방식은 또 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표준료가 아닙니다. 또 세번째 보시면 분납임대료통입니다. 분납금은 일반 할부통인데 이건 그냥 전환금을 미리 산정해서 할부로 쪼개서 냅니다. 그래서 분납임대료는 분납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분납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납임대료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납임대주택만을 위해서 또 따로 따로 증여서 발표 고시하는 바로 표준대로 분납임대주택만을 위한 표준대로 거기에 따른다 하죠. 통상적인 이 경우 아니고 분납임대주택만을 위한 또 표준대로 따지면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이 글자랑 같이 내용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또 네번째 보시면 기존 주택의 매입인데 이 기존 헌주택을 매입한다. 이걸 매입해서 임대하는 이 주택은 서민을 위해서니까 싸게 싸게 조건을 정하겠다. 그 환급도 나옵니다. 일단 그 내용을 1번 본문 아시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보시면 나옵니다. 장기 전세주택에서 받는 최초의 전세금 형태의 임대료 그것을 말합니다. 그 주변의 두 세 개 단지에서 받는 같은 동행평수의 평균 전세금 평균 어떤 전세금 가운데서 80% 범위 내에서 최초로 결정을 한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밑에 또 4번 보시면 기존 주택을 임대해야죠. 임대료 임대료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 등의 감정 가격의 50% 내에서 결정한다. 전세는 80% 임대는 매입은 50% 차이가 또 납니다.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2번입니다. 그 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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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어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저기 임차인이 동의를 합니다. 임차인이 OK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요. 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호전환을 한다. 상호전환을 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원료비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임대보증금이 많아지면 요 보증금의 어떤 합산금액이 초과 어떤 상환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환선이 있어요. 요 임대료통의 전체 초기 땅가 포함해서 전체 단지에서의 건설원가가 나올 겁니다. 벌써 본가 요 건설원가에서만 합니다. 요 주택을 짓기 위해서 기금 주택도시기금 요 투입을 하는데 요 기입받은 요 융자금이 있습니다. 요 이걸 뺀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합한 금액이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워낙이요 단지 건설원가가 1천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돈이 만약에 500억을 빌렸다. 그러면 남는 요기 남는 500억인데 임대보증금을 계속 올린다 해도 요 합산금액이 요 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죠. 그래서 건설원가에서 기업, 융자금, 용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정액도 한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 뒤에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대료에 대해서 정액, 정액, 정액도 공급재료도 할 수가 있다. 정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또 5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 때 보시면 요거서 이제 1년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00번에 5, 100번에 5죠. 요 금액을 넘지를 못하게 된다. 그럼 또 제한 또 붙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6번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올라가면 그 금액이 천만에 천만에 천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삼해, 연삼해까지 공공재료는 연삼해까지 분할을 해서 요 돈을 납부할 수 있게 또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임대 조건은요. 임차인의 상황을 봐서 차등을 둬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9번 보시면 공공주사사업자도 공공임대 조건을 이제 신고하게 됐다. 그래서 공공임대 조건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실을 또 신고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것도 딱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임차인을 딱 뽑았으면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계약체계를 하면 똑같이 이것도 3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청한테 임대 조건을 같이 신고를 한다. 이것만 하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상 3번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50년짜리 임대 30년이나 할지라도 계약은 계속 갱신을 해갑니다. 이때 갱신해갈 때 중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가 있는데 이건 잠시 또 10분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경우가 기억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